안녕하세요 시드니 석세 센터 서하나 입니다 오늘은 애터미의 라인 전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각 그룹마다 살짝 다르긴 하는데 저희 라인에 계신 분들은 꼭 이 점을 숙지해서 정말 빠르고 튼튼하고 균형 잡힌 나의 코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애터미가 정말 큰 비즈니스인데 그냥 작게 시작하죠 쇼핑부터 내가 어차피 사야 되는 제품들 칫솔 치약 그리고 먹고 쓰고 화장품 이런 제품의 마트를 애터미몰로 바꿔서 한번 사용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온라인 쇼핑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다달이 사야 되는 월간 유지비도 없고 탈퇴 비용도 없고 그리고 회원 비용이 없어요 심지어 코스코도 회원 비용이 있지만 애터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개의 아이템만 사면 내 아이디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 워낙 생활용품들이 많아서 정말 살 게 정말 많아요 애터미를 통해서 두 가지의 성공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략 시간 절약하고 또 나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온라인에서 뭐 하나만 사려고 해도 그리고 쇼핑을 가려면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막 온라인 쇼핑을 할 때는 거의 아마존이나 이베에서 30분에서 1시간 넘게 검색을 하는데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터미널 회사에서 제품을 이미 벌써 애터미 자체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잘 만들어진 회사의 제품들을 선점하고 퀄러티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들만 이 애터미 쇼핑몰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믿고 살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시대에 그냥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난다는 거 그리고 그 가격도 정말 최저가로 소비자한테 맞춰서 그렇게 믿고 그냥 사실 수 있다는 게 나의 시간과 에너지 절약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성공은 보상 플랜으로 정말 내가 애용만 해도 이런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직급 수당이 또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해모임, 칫솔, 치약, 샴푸, 헤어 토닉을 통해서 정말 많은 효과들을 본 것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짜 강력하게 정말 절약이라는 거에 동감이 많이 갑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나의 개인 포인트가 평생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30만 포인트 정도 되면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안 사도 되고 나의 가족이나 다른 친구의 이름으로 사서 그분들의 또 캐시백을 도와줄 수 있고 함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한 단계로 내려가서 내가 모르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 미국에 살고 캐나다, 덴마크, 러시아, 프랑스 사는 모든 분들이 애용하는 것까지 다 그게 무한 레벨로 무두적이 돼서 나에게 그리고 내 친구들, 내가 가입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그 포인트가 누적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글로벌 원서버여서 내가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해도 한국, 미국, 캐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몽골 그리고 러시아 다 가입을 하고 제품을 애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 3대 상속이 되기 때문에 정말 계속 진짜 내가 의사 면허도 상속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점들이 정말 큰 사업으로 커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애터미의 기본 원리가 이제 생존, 속도, 균형인데 먼저 정말 우리가 비즈니스 하려면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내가 이게 뭔가 알아보고 써보고 그리고 이제 살아남 얼마나 빠르게 내가 이제 속도를 높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가 그래서 내 팀이 다 성공을 할 수 있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렌트비나 이런 전기세나 항상 세금 정말 계속 꼬박꼬박 내잖아요 돈 쓸 때는 다달이 계속 꼬박꼬박 나아가는데 다달이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고 그런 이제 노동 수익을 거의 대부분 7, 80% 이상들이 벌고 있는데 이 애터미의 수익은 한 번 내가 이제 시스템 안에 맞춰놓으면 연금성 소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한선이 있어서 이제 네트워크 하면은 무조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생각하지만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어서 그 이상은 더 벌지 못합니다 한 달에 거의 1억 많죠 그래도 한 달에 어떤 다른 회사처럼 100억, 50억 이렇게 한두 사람이 받으면 시작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많이 없지만 여기는 딱 상한선이 그렇게 끊어져 있어서 지금 시작해도 누구든지 꾸준히 시스템 안에서 정말 부지런히 행동하면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가 3대 거의 4대 5대까지 계속 튼튼하게 내가 만들어놓으면 상속이 된다는 거고요 이 수당의 종류는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애터미의 보상 플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라인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수당이 이렇게 정말 애터미 사업이 가치가 있는데 그거에 받침이 되는 이 라인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후원 수당은 보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내 개인의 포인트가 이 30개인 PV가 30만 포인트가 되면은 영어로 해서 300,000라고 썼는데 30만 포인트가 되면은 내 좌우가 30이 되면은 이제 75불 정도 호주 달러로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라인을 키워가고 내 그룹을 이 조직을 키워가게 되면 모두 다 내가 이제 하루에 1500불 이상 캐시백을 받는 날이 오실 겁니다 마스터십 보너스는 이제 세일스 마스터는 한 달에 2500불 정도가 되겠고요 임페리얼 마스터는 한 달에 62,500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이제 애터미 라인이 번역 안 해놨네 두 바이너리 두 줄 라인이에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가입을 처음 하게 되면 이제 왼쪽으로 자동으로 됩니다 내 친구 데리고 왔으니까 내 오른쪽으로 달아줘 처음 가입하는 사람은 무조건 왼쪽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일부러 달 수가 없습니다 왼쪽 먼저 가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아이디를 후원인 아이디로 쓰여서 가입할 경우 오른쪽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조건 포인트가 쌓이는 게 아니라 사업자일 경우에 포인트가 쌓입니다 나라마다 그 사업자 소비자는 조금씩 달라요 포즈는 여권이나 운전면허 혹은 ABN 셋 중에 하나를 업데이트해야지 사업자가 되시고 사업자가 된 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꼭 포인트 누적이 되는 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멤버한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 멤버한테도 업데이트를 하시고 반드시 운전면허가 업데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고 포인트를 올려서 계산해 주세요 이 부분에서 많은 실수가 있어서 정말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 이게 무한 단계로 포인트가 누적이 되잖아요 내가 무조건 내가 가입을 했든지 안 했든지 내 왼쪽에 가입했으면 내 왼쪽 포인트로 다 올라오는 거고요 내 오른쪽으로 가입이 누구든지 내가 모르는 사람이 가입했어도 그분이 제품을 애용하시면 그 포인트가 다 올라와요 저는 미국하고 호주랑 캐나다는 정반대인데 캐나다에서 저희 멤버분 중에 앱솔루트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낮에 이렇게 아침에 계속 쇼핑을 하시면 저는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포인트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만나지도 못한 소비자지만 그냥 내 소비자의 소비자의 소비자로 연결 연결 연결돼서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내는 게 무한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품이 정말 좋고 저렴하게 가격 대비 그런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무한 단계도 계속 이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스테판하고 알리스라는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스테판은 좌우로 지금 로비랑 ST1을 가입해서 모두 다 좌우 너네 다 캐시백 받아 좌우 다 해 해가지고 그냥 언뜻 보기에는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 두 줄 만들어서 다 캐시백 받게 해주고 만약에 이분들이 다 사업을 한다면 정말 잘하시는 거죠 그리고 앨리스는 조금 단순해 보이죠 그냥 자로 우로 한 줄로 길게 뻗어 나갔는데 저는 아주 강력하게 이 앨리스의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시라고 이야기 드리려고 오늘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판 쪽에서 맨 아래 F가 제품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만약에 각자 다 5만 포인트씩 샀다고 하고 F가 5만 포인트를 샀을 때 이게 이제 누적 모두 다 이렇게 누적 누적이 되잖아요 션에게 5만 포인트 그리고 로브는 또 10 그 아래에서 10만 포인트 스테판은 그러면 최종으로 15만 포인트가 누적이 되고 본인까지 해서 20만 포인트가 본인이 사는 건 자기한테 누적이 안 되는구나 150만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판의 오른쪽에서는 또 만약에 ST2라는 분이 제품을 샀어요 그러면 이게 누적이 돼서 10만 포인트가 누적이 됩니다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앨리스는 이 G라는 분이 제품을 5만 포인트 사면 이게 다 누적이 돼서 이 한쪽에서 거의 30만 포인트가 누적이 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에서도 같은 식으로 했을 때 30만 포인트 션과 앨리스는 같은 12명의 사람을 가입했는데 누적되는 보너스는 다르게 되는 셈이죠 왜냐하면 스테판은 다 이렇게 자기 멤버들을 분산시켜놨기 때문에 약간 그 파워가 부족하고 앨리스는 자기 멤버들을 한 줄 두 줄로 쫙 집중을 시켜놨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많이 붙는 거예요 그 한쪽 파워 라인에 그러면 내 친구들은 어떻게 캐시백을 받게 해주냐 나의 멤버는 반드시 이 분들의 내가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이 B의 친구 그리고 뭐 학교 동창이다 아니면 뭐 산행하는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이다 그럼 그룹을 묶어서 그 그룹의 친구들이 다 한 줄로 이어지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이 B가 제품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B의 친구가 제품 나도 사줘 해서 그럼 나도 가입해서 쓸래 한대요 그러면 B 옆으로 가입하면 안 되고요 이 B의 친구는 B1이라는 친구는 이 아래로 G 아래로 가입해서 이제 이 파워 라인에 가입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럼 B는 어떻게 캐시백을 받냐 B의 우측에는 B의 친구 아니 아니 가족 가족을 가입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분명 B의 가족을 가입해서 B가 이 가족 멤버 이름으로 제품을 구입하시면 이제 본인이 30만이 된 다음에 가족 이름으로 해서 30만이 되면 B는 캐시백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B가 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난 사업에 관심이 없어 그냥 제품만 쓸래 그런 분은 반드시 그래도 가족을 가입해서 그분이라도 캐시백을 받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꾸준히 쓰고 제품을 꾸준히 쓰고 이러시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눈을 뜨게 되는 날이 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D도 누구 친구를 데려왔어요 내 친구 내 오른쪽에 가입시켜 이 친구는 절대 사업하지 않을 친구야 그렇게 하고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D 친구를 이 친구는 사업을 안 할 친구니까 여기다 가입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맨 아래 이 파워라인에 D의 친구를 가입해 주세요 그리고 D 우측에는 본인의 가족을 가입시킵니다 그래서 우측에 처음에 사업하는 분들의 모든 우측에는 반드시 이 가족분들을 가입하게 해가지고 이 분으로 인해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분들의 친구는 이 데프스 라인에 이 파워라인에 가입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여기서 하나만 사도 다 이렇게 캐시 포인트가 누적이 돼서 함께 협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갈 때 정말 이게 파워가 붙고 에너지가 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말 많은 저도 그랬고 초기에 실수하는 게 본인의 가족을 이제 달아서 내 딸이나 아니면 우리 언니나 이렇게 달아가지고 내 딸이나 아들의 라인을 이렇게 내 지인을 달아요 내가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알게 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사업 안 한대 하면서 내 딸이나 내 가족 언니의 우측에 달아서 언니가 한번 캐시백 받으면 달라질 거야 이 75불에 포커스 집중을 하게 되면 700불 7000불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딸이 그러면 정말 제품을 애용하고 시스템에 들어오고 하면 스스로 이런 말이 있죠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입해서 이 사람한테 어쩌다 한 번씩 캐시백 들어가게 내가 열심히 포인트 넣어줘서 하는 거는 진짜 물고기를 잡아다 바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능력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정말 이 라인을 크게 내 한 줄 왼쪽 오른쪽을 길게 키워서 정말 사업에 관심이 없어도 꾸준히 쓰는 분한테 나중에 가서 너 아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입했고 이 많은 포인트가 너한테 쌓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 그게 아 나 정말 관심 없어 하는 분도 나중에 집에 가서 보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의 긴 두 줄에 내 줄은 두 줄이다 아까 그 스테판처럼 정말 여러 줄을 만들어서 더 느린 사업을 하지 마시고 회장님이 이 에터미를 바이너리 두 줄로 한 이유는 정말 빠르게 누구든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두 줄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 눈앞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이분은 몇 줄을 하시나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을 하시네요 일곱 줄을 끌고 가는 것과 두 줄을 끌고 가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빠를까요? 당연히 두 줄이 훨씬 더 시너지가 붙고 빠르게 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정말 오토 판매사를 향해서 내 두 줄에 힘을 엄청 엄청 실어가지고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 비전을 보고 아니면은 정말 제품을 애용하면서 나오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나오면 그분을 정말 그분 아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D라는 분이 나 좀 가입시키고 친구들 가입시키고 언니도 가입시키고 가족도 가입시키고 제품을 애용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위해서 내 언니나 내 가족의 캐시백 받는 거에 내가 살 거 있는데 자꾸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이 그 속도가 더 늦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밑에서부터 정말 밑에서 있는 분부터 내가 도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 줄은 정말 두 줄이라는 거 아무리 좋은 스폰서를 만나서 한 줄이 든든하게 있어도 이분들이 아무도 내가 모를지라도 이분들이 올려주는 포인트를 내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나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끝에다가 나의 지인들도 가입을 정말 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댑수라도 3대 7이나 아니면 5대 4대 6이나 이런 비율로 나의 소매출과 대매출의 라인에 꼭 내 멤버들을 균형 있게 가입해 주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라인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업의 속도가 정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오토 판매사 가기 전까지의 내용이고요 내가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정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사업이라서 어디에서 누가 가입하는지 지금 저는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하고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신뢰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잘 모를 때 이제 또 이분들이 중국 라인 쪽이라서 말도 안 통하고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더 경험이 많으시다고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돼서 이분들에게도 이제 무조건 왼쪽에 3명은 본인의 지인을 다 달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세요 지금 이분이 한 줄로 다 이렇게 쭉 내렸다면 자기 뭐 아들 딸 이렇게 안 하고 한 줄로 내렸다면 그 줄에 그래도 힘이 붙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더 살릴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군데군데 구멍이 뻥뻥 다 뚫려가지고 어디를 잡고 어떻게 내려가야 될지 몰라요 다 막 이 사람은 살아있는데 이 줄 내려가기도 그렇고 이 사람은 또 여기 살아있죠 그럼 이 줄 내려가야 되나요? 어디로 내려가야 되나요? 여기도 다 이렇게 갈라져서 이걸 정말 한 줄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파워라인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메터미는 정말 시스템 사업이에요 연금성 소득을 바라고 있다면 진짜 내가 주문을 받고 배달하고 뭐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지 내 스폰서 성공하고 성공한 나의 스폰서 안에 그리고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스폰서와 내가 상담을 하고 있는지 정말 중요하고 내 그룹 줌 미팅에 내 스폰서 줌 미팅에 반드시 참여하여서 내 멤버들이 누가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활동하는지 서로 소통하고 하는 사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대로 이 시스템 안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함께 한 달에 1억 이상의 소득을 벌면서 다 같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see you at the time 감사합니다